아 자격증 시작하자 주경야독 주경야독 기능사도 주경야독 기사도 주경야독 기능장도 주경야독 기술사도 주경야독 자격증 주경야독으로 끝내자 이게 뭐라고? 그 다음에 8번 봅니다 주요가스에 폭발범위가 나오죠 폭발범위 폭발범위나 연소범위나 똑같은거에요 폭발범위 어디가 폭발범위라고 했어요 여기 UFR하고 LFL 사이가 폭발범위죠 여워야 된다고 그랬어요 느사스틸레식을 쓰든 이런거 쓰거든 문제에서 직접 물어보든 많이 나온다라는거입니다 대표적인게 아세틸레이죠 얼마? 2 5 8 1 2 5 8 0 전화기 가운데가 2 5 8 0이죠 근데 하나 빅살이 났어요 2 5 8 0 2 5 8 1 이게 아세틸레의 연소범위 또 수소의 연소범위 4 7 5 그리고 대표적인거 메탄 5 에서 15 에탄 3.0 에서 12.4 뭐 3.2 라고도 하고 조금씩은 틀려요 틀릴 수도 있고 비슷비슷한데 거기서 거기죠 C3 H8 에 2195 그리고 C4 H10 C884 기본이죠 기본입니다 이 정도 기본 그리고 위험도 때문에 위험도가 높은 가스가 유증기죠 액체 상태인데 특수인화물에서 디에틸에테르 디에틸 C2H5 C2H5 에틸이 두개니까 디에틸에테르기 디에틸에테르기 얘 같은 경우에 연소범위가 뭐냐면 1948년 1948년에 대한민국이 국가가 세워졌죠 이거 45년에 독립하고 48년에 건국했죠 건국 그런거고 그 다음에 CS4 CS2 이 황화탄소 예 얼마요 1.1.0 에서 44 1.2 라고도 하고 1.0 1.2 또는 1.0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떤 규제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거의 그래서 이것들 외워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뭐가 있냐면 위험도 라는게 있어요 위험도 해저드는 LFL 분에 UFL 마이너스 LFL 이게 위험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이 위험도는 식에서 보듯이 LFL이 작으면 위험도는 커지죠 그렇죠 이 UFL 마이너스 LFL이 뭐에요 UFL 마이너스 LFL 이 부분이 이게 연소범위죠 이게 이 연소범위가 커지면 위험도도 커지죠 자 연소범위에 비례하고 LFL에 반비례합니다 UFL이 크면 클수록 이것도 커지죠 당연히 LFL이 작으면 작을수록 예 위험도 커지죠 당연한거에요 그랬을 때 한번 볼까요 연소범위 가장 넓은의 얘죠 가장 넓은의 얘에요 그럼 얘가 가장 위험할까요 아닐 수도 있다라는거죠 왜 LFL이 엄청 작은 애가 있으면 더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거에요 LFL이 엄청 작은 놈 어떤 놈 이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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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소범위는 43밖에 안되죠 43 근데 얘는 연소범위 얼마에요 이거 80 가까이 되잖아요 연소범위는 얘가 훨씬 넓은데 얘가 LFL이 작기 때문에 얘가 더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다 넣어보면 얘가 더 위험합니다 더 수치가 더 크게 나와요 그리고 얘는 얘도 상당히 작은 편이죠 상당히 작아요 물론 얘가 더 작긴 하지만 얘는 연소범위가 너무 작잖아 LFL이 비슷비슷하게 작은데 연소범위가 상당히 큰 편이죠 47 46 이 정도까지 되는거고 얘하고 수소하고 봤을 때 연소범위는 얘가 훨씬 넓죠 하지만 얘가 더 위험합니다 얘가 그런것들 계산을 할 수 있어야 되요 계산을 하려면 위험도 계산을 하려면 얘네를 예우고 있어야 되는거잖아요 다는 못 예우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기출문제 가서 하나씩 풀어가면서 하는걸로 하겠습니다 그 밑에 이제 68번의 밑에 쪽 보면 참고 폭발범위와 위험도와의 관계 이겠죠 지금 얘기한거 위험도의 관계 연소범위와 위험도의 관계 연소범위가 넓으면 넓을수록 위험도는 높아진다 그리고 LFL이 작을수록 위험도는 높아진다 이런 얘기죠 9번 분진폭발 공정설비가 나옵니다 그런건 쭉 한번 읽어보고요 분진폭발이 되는것들 다 가연물이죠 가연물 가연물이 잘게 파서져가지고 그것들이 부유하고 있는 상태에요 부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폭발할 수 있는게 분진폭발입니다 그런것들 쭉 한번 읽어보고 분진폭발의 농도범위 이런건 버려요 빨리 버리고 10번 분진폭발이 없는 물질 분진폭발이 없는것들은 어떤 물질이 분진폭발이 없냐면 대표적인게 칼륨계열 칼슘계열 없다라는거죠 분진 이건 고체예요 고체상태의 칼슘 이건 뭐에요 탄화칼슘이죠 탄화칼슘 얘는 상당히 위험합니다 위험하여 나중에 물만 나면 아세틀란 발생하게 위험하군 얘를 나타내는건 아니고 얘 빼고 CAO 이런거 이게 뭐야 생석해 생석해 CO3 뭐 CAOH2 뭐 이런 기타 등등 이게 들어간 애들 이런 것이 들어간 애들을 나타내는거죠 이런 애들 석회석 시멘트의 원료가 되는 애들인데 이 CA가 들어가는 칼슘 계열들 얘네들은 분진폭발이 없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우리 소화약재로 쓰는 마른 모래 이건 마른 모래나 팽창질석 팽창진주암 이런건 돌멩이 가루에요 돌멩이 가루인데 열을 받으면 부피가 팽창해가지고 덮어서 질식소화가 되는거 이런 애들입니다 가끔 이런 문제가 나와요 분진폭발을 하지 않는건 어떤것이냐 뭐 이런거 했을때 이런거나 또는 칼슘이 들어간 애들 시멘트 석회에 들어간 석회 이런 애들입니다 11번 위험성의 영향인자 이런게 나오죠 온도 압력 산소 농도가 높을수록 위험하다 온도가 높아지면 연소 범위 넓어지죠 넓어져서 위험하죠 당연한 얘기고 압력 압력이 높아지면 연소 범위 넓어져요 그리고 산소 농도 산소 농도는 당연한 얘기고요 연소 범위 연소 범위가 넓으면 넓을수록 당연히 위험하죠 연소 열 연소 열은 화재가 나서 어떤 가야물이 타고 있죠 타면서 발생하는 열을 연소 열이라고 해요 연소 열이 크면 클수록 안탄 부분에 열을 많이 보내주겠죠 그래서 더 위험한건 당연한거고 증기압이 나오죠 포화증기압 포화증기압 증기압 똑같아요 이걸 어떤식으로 이해를 하냐면 얘는 액화압력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액화되는 압력 기체 상태로 존재한다고 쳐요 이거를 액화시키는데 압력이 크다 액화압력이 크다 지금 1ATM인데 10ATM에서 액화된다 그러면 9ATM까지는 기체 상태로 존재하는거죠 그만큼 증기압 이게 포화증기압이에요 포화증기압이 크면 클수록 기체 상태로 존재하는게 큰거죠 그래서 더 위험한거에요 반대로 얘기해가지고 포화증기압이 낮다 1ATM에서 액화된다 그럼 평상시 액체로 존재하는거에요 평상시 그럼 안위험하잖아요 포화증기압이 낮으면 낮으면 평상시 액체로 존재한다고 그럼 안위험해요 기체가 위험한거지 증기압은 높을수록 위험하다 연소속도 빠를수록 위험하다 당연한 얘기고 인화점 착화점 비점 융점 이건 낮을수록 위험하다 인화점은 낮을수록 낮은 온도에서 기화된다는 얘기잖아요 인화점 저희가 뭐라고요 가연성 혼합기를 형성하는 최저온도 인화점이 낮으면 낮을수록 낮은 온도에서 기화되가지고 가연성 혼합기가 형성되고 있는거에요 그럼 더 위험하다 그런 얘기죠 착화점 착화점이 이게 발화점하고 똑같아요 낮은 온도에서 스스로 탄다 이런 얘기에요 비점 낮은 온도에서 증기가 발생한다 그게 비점이죠 용점 낮은 온도에서 녹는다 비중 점성 다 낮을수록 위험하됩니다 그리고 이런것도 고르는 문제가 좀 나와요 12번 화상의 정도 쭉 한번 읽어봅니다 1도 화상 가끔 나오니까 이것도 그냥 막 넘기지 마시고 1도 화상은 그냥 홍반성 화상 그래서 붉게 열에 의해서 약간 붉어지는거 홍반성 화상이고 2번 2도 화상 수포성 화상이라고 하죠 물집 잡히는거 3도는 표피층까지 타들어가는거 3도 화상 4도 화상은 뼛속까지 탄화되는거 4도는 그냥 100% 죽는거고 3도도 많이 죽죠 2도는 물집 정도가 잡히는거죠 13번 화재 소실에 따른 분류 해가지고 전소 전소는 70% 그리고 반소 반소만 알면 반소 반 탔다 하니까 반소죠 50%가 반이죠 플러스 마이너스 20 하면 마이너스 30에서 70 이게 반소고 70 이상이면 전소고 30 미만이면 부분소겠죠 개념 이렇게만 잡아둡니다 50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0 이렇게 잡고 가는걸로 즉소는 즉시 소화된 화재 즉시 소화될 수 있는거 그걸 즉소라고 하고 있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번시 첫시간 첫시간 소방원론 첫시간 해봤는데 크게 어렵지 않을겁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거 뭐 연소범위 개념 잡아놓고 따로 이런것들은 암기과목 들이니까요 그냥 쉽게 한번 넘어가시고 이제 기출문제에서 보면 더 문제를 풀어보면 와 닿는게 틀릴거에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